유정복 인천시장이 F1 그랑프리 인천대회 개최를 위해 현지시간 5월 25일 모나코 F1 그랑프리를 방문했습니다. 유 시장은 이날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F1 최고 경영자를 만나 협력 의향서를 전달하며 F1 그랑프리 인천 개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. 유정복 시장은 F1 개최를 통해 글로벌 톱10시티 인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